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국산 콩두유 검은콩콩 걸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이라고 하는 소비자 금액 결과 14년부터 18년까지. 네 두유가 3800리터라고 해요. 1개당 190ml 나트륨 160mg 탄수화물 10g 당뇨 8g 지방 5.5g 포화지방 0.8g 단백질 4g 칼슘 200mg 저는 국산 원액두유를 쓰기 때문에 샀는데요. 제품명이 정확히는 이롬망성주 국산 콩두유 검은콩콩 칼슘이네요. 뭐 오도록 하죠? 약간 흔들어주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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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네요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칼슘이 200mg 이라고 하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함비티비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호흡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랑 네이버에도 유튜브도 채널이 있지만 네이버에도 채널이 있으니까요 생활 정보 란도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연예계 정보 란도 구독해주시면 좋고 함비티비 연예계 정보 함비티비라고 치면 쫙 7개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비티비 메인 네이버 TV 채널은 후원 기능도 있으니까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함비티비였습니다 안녕 아 아 1 2 2